선수 출신들을 좀 많이 알게 되요 그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거든요 과연 어떤 식으로 선보일지 먼저 하트를 하나 달렸습니다 오우! 우와! 야 이렇게 저렇게... 자 또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 오우 라이디 예술이에요 오우! 몸에 맞는 꼴이다 정성훈 선수가 뭐 추구 안되고 그냥 한 대 가볍게 맞았습니다 턱까지만 해주시죠 쟤는 저... 1번 타자 손하섭 선수가 지금 시타로 나와있습니다 연습은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지금 생각해 믿는 것은 일단은... 연습했겠죠 아 지금 타겟 폼 오세요 오우... 어... 나연 양의 시구 어제도 저희 그 아내를 한 30분 정도 저희 아들하고 같이 좀 가르쳤어요 오늘 시구자는 마맘무의 문별 씨와 화사이신데요. 네. 아 시구시타. 훨씬 뛰어넣는 그런 많은 경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이쿠. 어이 깜짝이야. 우주선의 성소양의 아주 특별한 굉장히 많습니다. 저하고 아이돌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많네요. 시타는 아이린 시구는 슬기 살짝 바깥쪽으로 빗나갔네요. 일단 바깥쪽으로 빗나가도 보상을 했습니다. 전소미 양이고요. 아이오아이. 요즘이야 뭐 우리 아이돌 그룹들이 해외에서 워낙 같은 거 많이 하고. 이름도 아직 숙제적으로요. 잘 던지는데요. 그러니까요. 낙차 턱돌이가 또 오랜만에. 어 유양이. 네. 그때도 예뻤지만 더 예뻐졌네요. 약간 좀 성숙미가 이제 좀 보이죠. 어 블리스 멤버 8분 가운데 이제 2분이 시구아시 타랍니다. 어우 잘 던졌어요. 여자분이 올라와서 저렇게 노바운드로 로즌도 묻히고 네네. 네. 네. 자 과연 어떤 피칭을 선보일지 하하하하하하 그 팀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왜 ABO냐고 그랬더니 A형 B형 O형 세 명이 합쳐서 ABO라고 이름을 졌다고. 아 그렇군요. 자 피에스타의 시구 아 지금 원바운드긴 했습니다만 시구가 잘 됐습니다. 시구를 하겠습니다. 또 많이 도와줬던 톡토리가 이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아 바운드볼이 맞았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연습할 때는 타깃을 잘 꽂아넣더니 이 뮤직비디오에 시구가 많이 있는데 다들 이제 개념적으로 운동화 다 식구가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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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칙칙한 시구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네요. 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도틀를 해주시겠습니다. 마운드에서 약간 앞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타자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시구였습니다. 네. 시구와 시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순 팬들을 위한 시구 행사라고 합니다. 여성 팬들을 위해서는 뭐 다른 시구가 없나요? 따로 준비가 되겠죠? 네. 인정사랑 삼을 하셔야죠. 아 이거 여성 팬들이 다 들어왔다 세정령이 마운드 조금 앞쪽에 섰습니다. 와인드업 네.